이 영상은? 이 영상은? 제가 그래서 제가 초대했습니다 아 진짜요? 경식쌤, 들어오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뷰티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되게 박네요 밝은 분위기 저도 여기 되게 좋아하는 제품군이 많은 곳이라서요 같이 오늘 테스트도 좀 해보고 시험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가실까요? 네! 많이 배워봐야지. 이건 다 비비크림인가 봐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다 해야 돼요. 여름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안 한 듯하게 자연스러우면서 수분감은 올라오면서 촉촉해 보이는데 끈적이지는 않는 다 되는 메이크업이네요. 그래서 일명 제 이름을 지을게요. 여름 물빛 메이크업. 첫 번째로. 아까 샀던 거다. 핑크밤. 얘가 수분감도 있으면서 피부가 메이크업을 화사하면서 오래 유지하기 도와주면서 그래서 얘를 스펀지에 묻힌 다음에 바로 바르지 말고 뚜껑에 톡톡톡 두들겨요. 양이 적당히 흡수가 되거든요. 바로 바라서 맨날 자국 나. 맞아. 너무 두껍게 발리고. 맞아. 좋은 팁이다 이거 진짜. 그다음에 아까 썼던 컨투어링. 컨투어링. 이걸 이용해서 먼저 쉐딩이랑 하이라이트를 가볍게 잡고 갈게요. 베이스를 하고 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또 하게 되면 베이스가 겹겹이 쌓이면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얘를 먼저 해주고 위에다가 베이스를 하게 되면 베이스가 조금 더 맑게 표현돼요. 그리고 내가 얼굴이 한 이만큼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자국 날 정도로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문대 문대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해당이 되는데. 와 진짜 티가 확 나네. 와 이거 진짜 좋다. 근데 티기는 확 나지만 자연스럽다. 더 과하지가 않아요. 더 과하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초보사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이제 쿠션이어야죠. 일명 봉지 쿠션. 봉지 쿠션. 봉지 쿠션이라고 해야지. 이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제형은 좀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바르면 바를수록 검게 부분이 팽창되어 보이고 볼록 튀어나와 보여요. 진짜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면 커 보여요. 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요즘엔 얇게 하는 상태죠.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를 위주로 발라주면 좋은 게. 조금만? 아니요. 여기 볼 부분이 튀어나오면 어려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기들 보면 볼이 뻥긋 쏟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 동안 이 우수예요. 근데 여기 부분을 부들겨서. 여기 보면 행복한 우수인데. 진짜 볼만 윤기 나는데 어려 보이네요 진짜. 윤기가 딱 눈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고. 유럽살 같아요. 아이 같아요. 이제 크림 브러셔를 좀 해주려고요. 빛이 오렌지 컬러를 섞어서. 브러셔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 살짝 웃었을 때 살짝 위에. 살짝 올라가면 사람이 살짝 더 상기돼 보여요. 약간 이렇게. 오 누나가 진짜 약간 상기돼 보이네요 진짜. 버려졌어요. 진짜요? 파스켓 라인 중에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핑크밤입니다. 화이트네. 형제 형제. 아 형제예요? 라이트 밤. 얘는 완전 수분이 그려져요.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보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수분. 아 수분이에요? 수분과 펄 덩어리 약간. 되게 매끈하고 사람을 윤기 있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기술을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에 활약처 줍니다. 제가 이제 물빛 메이크업. 물빛 메이크업. 블러셔 있는 부분과 얼굴을 가볍게 경계를 얘를 두들겨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생기 있어 보이면. 그게 최고거든요 정말. 광대 볼 쪽이요? 립을 바르고 끝날 건데. 립은 이제 전체적인 톤인 느낌이. 약간 코랄 빛이면 좋겠는데. 코랄 오렌지 빛이면 좋겠는데. 코랄 오렌지가 너무너무 예쁜 컬러긴 하지만. 그걸 여름에 맞게 좀 바꿔주려면. 레드를 살짝 섞어주면. 여름 컬러가 돼요. 순식간에 예쁜. 요즘은 립을. 톤 앤 톤. 약간 조금 다른 컬러를 좀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오지 액션 되게 좋은데. 제가 캘리포니아 국어학생 소녀 같아요. 여름방학을 맞은. 그렇죠. 디테일하다. 이렇게 해서 여름 물빛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완전 되었습니다. 완전 되었습니다. 완전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한 스킨의 제품으로. 오늘 이렇게. 많은 제품들.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진짜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예쁜 물빛 메이크업을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건 좋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